금여사님, 세연씨 무사히 잘 있습니까? 무슨 말씀이신지? 세연씨를 납치했던 조폭들을 찾아냈습니다. 그자들 입에서 금여사님 이름이 나왔어요. 세연씨 어디 있습니까? 아가씨 짓인가요? 아닙니다. 제가 따로 세연씨를 찾고 있습니다. 만나게 해주십시오. 부탁입니다. 세연이 안전하게 있습니다.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. 세연씨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금여사님이 저를 믿지 못하시고 세연씨 있는걸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찾아낼겁니다. 세연씨 무사한거 제 눈으로 직접봐야 안심할 것 같습니다. 언제부터 세연이와 세연씨 찾으면 세연씨 가족분들께 인사드리고 궁금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주일 뒤에 돌아와요. 우리 세연이 그때까진 세연이가 사귀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디있는지 절대 말 안할겁니다. 자 세연이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찾지 말고 기다려줘요. 일주일만 정신 advises 사모가우 이야들 이야들